ㅇㅇ ㅇ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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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 그럼 오늘 어디서 뛰는거야? 한밭대 화학교 한밭대? 트랙 괜찮네 응 좋아 어 반응데도 불도 잘 켜져있고 산책하러 가도 좋고 어 산책도 좋네 오늘 한 몇바퀴 정도 오늘? 오늘 이게 몇바퀴 한 이게 보니까 한 300에서 400m? 이틀에 정도면 그럼 10바퀴 지고 난 중간에 못 뛸 수도 있다 너 하면 니가 알아서 컨트롤 해라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? 이번에 이제 한 세번째 뛴거잖아 세번째 뛸 만에 한 3키로는? 괜찮지 그치 안나? 안나? 안나 안나 berries accidents 깡혜 너랑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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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o 소설 간 ll 거 어 웨어 으 파 이제 한 바퀴. 350미터. 350? 형 확실히 세 번째 되니까 약간 몸이 좀 가볍다. 350미터니까 진짜 말 그대로 버킷 뛰면 되네. 물에 헤 Potato problems. 물에 다 hundreds, 부쳐주면 된다고 한 번에 가는데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그러니까 이것만 하지 말고 그력이 또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 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한 번 해볼래?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되겠다. 내려갈 때는 릴렉스. 이렇게 하니까 좋네. 애기들도 운동할 수 있고 배가 아파. 너는 무리하지마. 희카츠가 2인분이잖아. 안창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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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안창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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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까로 뛰어야지 너네들도 운동화 사격 있나? 나 운동화 없어 아니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 나는 신발이 이거밖에 없어 안돼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 없어? 그만해 어 갔다와 나 갔다와 그럼 운동화 진짜 좋고 건강 최고 알아 운동환들이 이거 하더라 아야야